오리얼저럿 으아... 오늘은 뭘 먹지? 핫도그? 맛있겠다 이걸로 먹을까? 어? 소세지와 빵 그리고 양념의 조합 맛있겠는걸? 이걸로 먹어야겠다 걸어가긴 귀찮으니 어? 여기서 먹자 메뉴는 당연히 오리지널이지 플레인 핫도그 세트 하나 주세요 가서 기다려야겠다 음... 맛있겠는걸? 음... 맛있겠는걸? 음... 좋아 좋아 먼저 먹을준비하고 콜라를 먼저 한입 핫 뜨고도 한입 핫 뜨고도 한입 음... 맛있다 이제 감자튀김 케찹에 잘 묻혀서 콜라도 플러스 콜라도 플러스 이제 한입거리밖에 안 남았네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콜라도 마무리 어휴... 잘 먹었다 하... 배불러 이제 마무리해볼까나? 항상 뒷정리는 깔끔하게 해야지 음... 2 다음 주엔 무엇을 먹어볼까?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